음악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의 로저는 2024년 직분인명식이 있었으며 저녁예배는 한 해를 결산하고 허락하신 새해를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습니다. 2023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허락하신 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해광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헝금봉투를 정리하였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 2024년 새 헝금봉투에 마음을 담아 헝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매주일 오전 예배 전 가정별로 주의를 받을 말씀 본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성도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위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소식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제네바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및 찬양대축제가 있습니다.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무난하느니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녁 예배 후 여전도회 찬양 연습이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진행될 모든 일정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한나무힘이 있었습니다. 은혜받는 습관 신앙서적을 읽고 함께 기도한 후 여전도회 수련회 찬양제 연습을 하였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교회의 요소요소마다 쓰임받는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학교 2부 순서로 각 반별로 2023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달려갈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SFC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SFC 대청년부에서 등산 모임을 가졌습니다. 담당 집사 1명, 청년 4명, 대학부 1명, SFC 3명으로 총 9명이 참여하여 함께 운동하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성탄물품 구교회 이동 및 6층 창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헌신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위해 점심 식사를 찬주해 주신 임무현, 윤석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SFC들이 새해에도 믿음 안에 든든히 자라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기홍, 박지민 운동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될 졸업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제69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본문으로 나는 SFC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동기수양회를 앞두고 장결자를 신방하고 평일에 모여 수양회 때 받을 말씀을 나누고 줌으로 기도회를 하였으며 토요 모임으로는 특송을 연습하였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SFC가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지난 1월 4일 목요일 신년 할애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6일 토요일 HK테크 기업예배를 드렸습니다. 2023년의 모든 걸음들을 돌아보며 회계와 감사를 나누고 사역의 영역에서 결단의 제목을 내어놓으며 부서별 개인별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에스더 4장 13절의 본문으로 기업을 향하여 이때를 위함이라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걸어가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기도북이 뒤편에 비치되어 있으니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기업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2023년 혜린이 학교 임원단 및 2024년 신임 임원단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영상부도 점심 식사를 하며 앞으로 사역의 걸음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조해 주신 주식회사 HK와 HK테크에 감사드리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장하는 혜린이 학교와 영상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윤석고, 윤석진 집사 가정 최경락 청년, 손진주 청년을 신방해 주셨으며 원로 목사님께서 강상윤, 전두리 집사님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고, 윤석진 집사님께서 구교의 현수막 작업을 윤석진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준비팀 간식 찬조를 최순희 집사님께서 평일 식사 준비를 이행자 집사님께서 1세대 기도 회우 식사 찬조를 박초영 청년께서 찬양 사역에 필요한 무선 헤드셋을 배하나 청년께서 송구영신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성도님들께 선물 전달을 HK테크에서 SFC 토요 모임 간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동력자를 돌아보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1월 안내위원 이행자 집사 헌금위원 임무현 김성미 집사 이번주 청소봉사위원 교역자 가정 이은경 집사 다음주 임무현 집사 가정 박옥작원사 안성애 집사 식사봉사위원 강혜신 사모 박옥작원사 김성미 이은경 집사 다음주 조고은 사모 안성애 최미정 집사 주일 저녁기도 최일용장로 다음주 최우석 집사 수요예배기도 이덕순 관사 다음주 이행자 집사 특별찬양 원로목사 가정 다음주 단임 목사 가정이며 1월 한달간 구역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예배로 대체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 및 팬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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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문화콘댄스홀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별 개인별 사진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예배 전후로 자유롭게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